자 여러분들 3월 교육청 여러분들 이제 재학생으로는 첫 시험이죠 근데 한지가 오늘 어려웠습니다 쌍지 중에서 본다면 세지는 좀 쉬웠어요 근데 한지는 어려웠습니다 쉬운 문항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이 개념을 막 끝냈다는 전제하에서 선생님이 난도를 얘기한 거죠 나중에 이제 뭐 한 9월 10월쯤 됐을 때 3월 모의고사를 보면 되게 쉬웠네 하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학습 양을 고려해 봤을 때는 난도가 분명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지 쪽에서는 아마 선생님 보기엔 세지보다는 확연히 1등급 컷이나 이런 것들이 다를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선생님이 늘 말하잖아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지만 성공하는 제일 어려운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결심한 것들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강좌를 들어라 그런 얘기가 아니야 꾸준히만 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선생님이 수요일 저녁마다 한지 강의가 업로드 되잖아 그럼 수요일 저녁은 한지 하는 날 정해놓고 그냥 앉아 있는 거야 내가 피트니스 다니는 것처럼 내가 뭐 배우러 학원 다니는 것처럼 온라인이든 현장이든 그렇게 된다면 분명히 좋은 성적이 나옵니다 꾸준히 하는 거 그게 제일 어려우면서도 제일 확실한 방법이다 오케이 그리고 문제 푸실 때 선생님이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건 비록 교육청 시험이지만 모든 문제마다 꼼꼼히 읽고 또 선지와 보기 하나 정도를 몰패, 모르면 패스를 한다면 굉장히 문제를 대하는 좀 마음의 무게가 좀 가벼워질 거예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행히도 지금 알짜 기출 1회차가 끝나고 이 시험이 치러졌는데 이게 알짜 기출에서 작년 수능 문제잖아 가고도를 냈잖아 가고도 이거 가고도 가히 사람이 살만한 곳이다 근데 아마 시험 칠렀을 때 모르는 친구들이 많았을 거야 그럼 모르잖아 모르면 그냥 나도 이렇게 넘어가면 돼 이건 독도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0의 설정에서 기선이 뭐예요? 시작선 기선의 종류가 두 개잖아 직선 기선과 통산 기선 직선 기선 사례만 외워라 쑥 들어간 울산만 0일만 울산만 0일만 그리고 지척에 섬이 많은 황해 남해만 직선 기선을 쓴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라고 했어요? 나머지는 통상 기선 그러면 독도, 울릉도, 제주도, 동해 대부분 이런 데는 직선 기선이 아니라 통상 기선을 쓰죠 통상 기선이 뭐야? 통상적 시작선 우리가 어디서부터 영해를 재울까? 해안에서부터 재겠지 그 해안이 통상적 기선 법률용어로는 최저조위선 이게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을 때 물론 이제 선생님 강의를 들었다는 전제로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만 구조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디서 내가 내용이 비는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2번 이 섬이 뭔지는 모르지만 주변 12회리 수역이 모두 내수래요 이게 말이 돼? 어떤 섬이 있고 그 섬에서 12회리는 뭐예요? 0해죠 그럼 우리 내수의 정의는 뭡니까? 내수는 기선 안쪽 기선 안쪽 바다를 말하잖아 기선 안쪽의 바다를 말하죠 물론 이제 육지의 물과 육지의 이제 호수와 강도 내수에 들어갑니다만은 그분은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 안 내고요 그냥 내수는 기선 안쪽에 육지 측 수역을 말한다 개념책에 다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3번 가 독도와 나 나가 누군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최선함 단일에 가장 서남 쪽에 있다는 거야 그럼 독도보다는 굉장히 남쪽 지방이니까 겨울이 따뜻하겠죠 그치? 독도가 오히려 춥겠지 나보다는 그 다음에 일출 우리가 일출이든 남중이든 일몰이든 태양 관련 시각 물어보면 뭘로 판단한다? 시작 동경값이 클수록 시간이 빨라요 이 독도가 우리 한반도에서 동경값이 제일 크니까 일출도 남중도 일몰시각도 제일 얘가 이르죠 얘가 당연히 나는 가보다는 늦겠죠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날 물어보는 거지만 최종 빙기 때 우리 동해는 평균 수심이 1000m가 넘기 때문에 최종 빙기 때 해수면이 약 100m 내려와요 여전히 동해는 대부분 바다였고요 황해남해는 평균 수심이 서해바다가 한 50m가 안되고 남해가 한 100m예요 그래서 100m 이상 빠졌던 최종 빙기 때 서해남해는 대부분 육지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최서남단에 있다고 하니까 얘는 서해바다 쪽이잖아 육지였겠죠 얘는 동해바다니까 여전히 섬이었고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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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